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여기 여기 보면 시장통입니다 시장통 딱 봐도 시장통이 엄청 오래 됐죠 여기가 어디냐면 중구 남산농에 있는 남문시장입니다 남문시장이 지금 여기가 양쪽으로 다 시장통이었는데 지금 우측에는 여기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토지 보상이 다 나갔고 지금 아파트 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1층에는 시장이고 위에는 아파트 지금으로 치면 주상복합이죠 아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됐어요 여기가 남문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문아파트 2지구 들어가는 아파트 정문입니다 정문 예전에 여기 시장도 엄청 바글바글하고 지하에도 예전에는 큰 식자재 마트도 있었는데 시장이 상권이 좀 많이 줍긴 했죠 더군다나 옆에 또 아파트가 짓고 있으니까 마주하는 상권이 없어서 시장이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건물은 여기 나무 시장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바로 통상가 건물인데요 대구는 지금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도 피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같이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면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건축물들 우리가 영화에서나 TV에서나 볼 수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시장에 다 개높이라든지 그런 걸 쳐서 시장을 아주 이용하기 쉽게 하는데 지금 천막들도 막 쳐져 있고 이런 것들 보니까 노후가 굉장히 심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이 건물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오늘 건물은요 이런 시장을 같이 끼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의 위치에 있어서 아주 목숨 좋습니다 목숨 좋아서 현재 코로나 시국인데도 지하부터 1, 2, 3, 4층까지 모두 공실 없이 다 새가 놓여져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은 그냥 덩으로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고방고방 위치가 좋고 그리고 새 나무 없고 내가 가지고 가면 갈수록 뭐 같이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편으로 가면 명덕역이고요 좌측으로 가면 바로 바늘 땅입니다 그 명덕역과 바늘 땅 중간에 있고요 그 내근에서 이 도로변 내려가면 이제 남산동 인쇄골목입니다 인쇄골목에 바로 이 코너변에 위치한 이 건물 제가 지금 보러 왔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액자상 액자라든지 거울 같은 거 그런 거 납품하는 사무실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층 사무실 3층도 사무실 그런 구조고 지하에도 사무실로 그렇게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바로 앞쪽이 여기 보면 이제 버스정류장도 하나 여기 버스가 딱 섭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이렇게 차량 이동이 참 많아요 이제 인쇄골목을 왔다 갔다 하고 납품하는 차들 그리고 뭐 시장에 물건을 배달하는 차들 그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은 평수가 한 40평대 평수 나옵니다 이렇게 내부가 액자를 많이 걸어두셨네 액자를 포터에서 막 싣고 나르는 거 보니까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평수는 한 40평대 나오고 그리고 임대료는 약 한 13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오늘 지하에도 지금 한 40평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임대료 한 20만원 정도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 여기는 2층도 한 70만원에서 3층도 한 7, 80만원 선으로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수는 2층, 3층, 4층 그렇게 똑같이 평수가 약 한 40평, 40, 한두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현실은 참 오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게 80년도 80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쪽 주변이 다 그래요 이쪽 주변에는 신축 있다고 하면 아파트? 아파트 말고는 전부 다 이런 구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옥상까지 제가 다 올라왔는데요 주변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가 아마 누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비가 들어가지 말라고 틈을 싹 다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 보면 제가 주변에 새 건물은 아파트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여기도 서안 서안에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SK 허브스카이 여기는 주상복하 아파트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 효성 헤링턴 옆에는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여기도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건축 현장입니다 자 지금 보면 주변에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건물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엄청 오래 됐죠 이야 정말 이거는 정비가 필요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정비를 한다고 재개발 재개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가 전부 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 해먹기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그런 재개발 목적으로도 토지 보상 부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쓰신다고 하시면 손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가지고 있다가 가격 좀 올려서 투자 목적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고만고만 지금 새가 다 놓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인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상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86제곱미터 건물 691제곱미터 중공은 81년 1월에 중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23억 대출은 6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4억 4천만 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격이 16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인수가격은 금액이 절충되기 전에 인수가격이 있고요 가격이 조율이 되면 인수가격은 좀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월수익 362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172만 원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 보면 지금 저 위쪽으로는 영대병원도 보입니다 영대병원 앞쪽에도 지금 호롱하늘체 아파트 짓고 있는 현장 여기도 지금 다 지었죠 그리고 건물 북쪽으로 북쪽으로 보면 여기 서한 아파트 뒤편에 현대백화점과 동화백화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대구 중심 동성목 그리고 방을 땅이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앞쪽이 남산 남문시장 내거리고요 그 다음이 명덕역인데 명덕역과 남문시장 그 사이 바로 이 건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 말고도 주변에 또 신축 건물도 있습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매 가격이 이 건물의 한 두 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물들 말고 이런 구축 통상가 건물도 있다는 것을 영상에 한번 남겨봤고요 이거는 가지고 가시다가 나중에 또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진행될 때 협조를 하셔서 차익을 좀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건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